이번에 우리가 타워 카드 스프레드를 하게 될 것은 저번에 전생 타로에 처음에 처음 편을 올린 1편에서 올린 것이 나는 어떤 전생을 살았고 전생의 일이 어떻게 현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생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워왔나에 관해서 타워 카드 스프레드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 것은 전생 타로 스프레드의 두 번째 편인데요. 이거는 관계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관계성은 나의 옆에서 영향력을 주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상을 가지고 뽑을 수 있는데 그게 여자들은 남편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도 되고 두 번째로는 또한 시댁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면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소중하다면 또는 내 자식이 소중하다면 그래서 그 둘과의 어떤 관계성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전생이 이어져 현생에서 넘어왔고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같이 하게 될 것인가를 이 카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카드는 모두 11장이거든요. 자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보고 싶은 대상을 생각하세요. 자 한번 모아 보세요. 첫 번째는 둘 관계의 지금 현생에서의 숙명적인 뜻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났나 생각하시면서 한 장을 뽑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자가 전생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자 그리고 상대방이 전생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대방과 이 사람의 전생의 숙명입니다. 숙명이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할 것은 질문자가 가진 현재의 불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가진 현재의 불안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 운명인가 가 일곱 번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운명인가 가 여덟 번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질문자가 상대방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상대방이 질문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두 사람이 함께 할 숙명적인 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모양으로 해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카드를 다시 접고 안에 있는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생에서의 어떤 숙명적인 뜻이 있나가 1번 카드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생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이게 질문자의 것이고 자 그리고 이거는 상대방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생의 둘 사이가 어떤 숙명적인 관계가 있었는가 가 이겁니다. 자 뭔가 이어져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자가 가진 지금의 불안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가진 지금의 불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운명인가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은 질문자에게 어떤 운명인가 자 그 다음에 질문자가 상대방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자 계속 얽혀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질문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자 문 카드가 뜯습니다. 자 우선은 역방향이 나오긴 했는데 정방향이 나왔습니다. 뭔지 모르게 약간은 음적인 기분이 들면서 비밀의 느낌이 드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할 미래가 자 스타 카드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별이 되어라는 스타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과거와 연관되면서는 중요치 않은 카드인데 현재와 연관되면서는 메이저 카드인 중요성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전생의 기반을 그러니까 현재에 온 어떤 기반 이제 현생이죠 현생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의 숙명적인 뜻이 있나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은 뭔가 정신적인 내용이라든지 지식적인 내용이라든지 자 그리고 영적이거나 철학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식적이고 정보적이고 자 그리고 영적인 어떤 관계성 속에서 현생에서 왔다가 되고 자 그리고 전생의 질문자의 어떤 전생에서 물려받은 것은 어떤 탈피적인 그리고 자기의 어떤 관념을 깨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관념을 깨는 요소들이 있고 자 그리고 상대방은 일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사연을 가져야 하고 그런 속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전생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루의 전생의 모습은 재회입니다. 전생에서 다시 만나고 어떤 연자체가 현생으로 다시 이어들어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저지먼트는 신의 부름을 받는 카드이며 재회나 반복이나 그런 것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이 두 개가 메이저 카드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문자가 뽑은 쪽에서 더 메이저 카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방보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질문자가 가진 현재의 불안은 뭔가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라든지 자기의 권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식적인 거죠. 창조적인 것, 지어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떤 열정적인 수정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뭔가 숨겨야 되는 두 가지를 다 아울러야 되는 어떤 모습을 비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자가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소통하는 것과 대화하는 것과 그리고 해외와 관련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면서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질문자가 상대방이 질문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엄마처럼 그리고 하나의 감정을 선에서 지켜봐주고 이해해주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질문자가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빌 카드가 뜯기 때문에 계속 연관지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도 질문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문 카드가 뜯기 때문에 비밀과 약간 서로 많이 아는 뭔가를 가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약간 움직이면서 비밀의 상황이 들어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할 숙명적인 미래는 긍정적입니다. 지금은 뭔가 길이 보이지 않고 조금 힘들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별을 위해서 큰 별을 위해서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창작의 별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시면 굉장히 좋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둘 사이에 전생에서 물러받은 뜻은 숙명적인 뜻이 있으며 연을 이어왔죠. 숙명적인 뜻이 있으며 다 드러나서 우편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이 있으며 그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어떤 전생의 모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